세계 최대의 코인 세력이 비트코인의 강세와 특별한 메타의 급등 가능성을 함께 전망하면서 X코인이 폭발적인 상승을 경험할 때가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안녕하세요 도지파입니다 어제 하루 만에 비트코인이 7천만원대로 하락하면서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이런 하락이 발생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은 바로 마운트곡스의 비트코인 상황과 독일 정부의 비트코인 매도 추정 소식이었죠 마운트곡스는 해킹으로 인해 85만개의 비트코인을 도난당하면서 파산한 거래소인데요 이번에 화제가 된 것은 해킹 사태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마운트곡스가 비트코인을 상환하기 시작했으며 그 물량이 11조원에 달하다 보니 보상을 받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매도하면서 비트코인이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 것이었죠 더해서 독일 정부가 소유한 것으로 예상되는 지갑이 비트코인을 거래소로 입금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암호화폐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체하는 것은 보통 매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할 수 있기에 독일 정부가 비트코인을 매도한다고 볼 수 있었으며 이러한 소식이 비트코인의 하락을 가중시킨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악재들이 금방 해소되고 시장이 빠르게 강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과 관련된 자료가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암호화폐 분석업체 코인쉐어즈는 신뢰할 수 있는 코인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비트코인의 거래량이 수십억 달러다 한마디로 코인 시장의 유동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마운트곡스 상환으로 매도될 가능성이 있는 물량을 이번 여름 안에 충분히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으며 코인 데이터 분석업체 CC 데이터 역시 시장의 유동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매도 압력이 강하지 않을 것이고 비트코인을 미리 상환받은 사람까지 고려하면 마운트곡스 이슈로 인한 충격이 줄어들 것이라는 관점을 드러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형 암호화폐 은행인 갤럭시 디지털에서도 비트코인을 미리 상환받은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마운트곡스 상환으로 풀리는 물량이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죠 그리고 이러한 매도 압력을 이겨내고 비트코인의 상승을 부를 수 있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바로 이번 상반기에 비트코인이 정고점을 돌파하여 1억원까지 오르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되는 비트코인 ETF의 기관 자본이 다시 유입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어제 전해진 바에 따르면 비트코인 ETF에 유입된 자본이 거의 2천억원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 ETF에 자본이 유입되면 ETF 운용사들은 그만큼 현물 비트코인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결국 비트코인의 매수세가 강해지면서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알려진 바에 따르면 미국에서 가장 거대한 해지펀드사 25개 중에 절반 이상이 비트코인 ETF를 매수했다는 것이 드러났으며 최대 규모의 비트코인 ETF와 1경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자본을 운용 중인 세계 1위의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자사펀드를 통해서 비트코인 ETF에 투자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고 미국의 위스콘신주 정부도 미국 정부기관 중에서 최초로 2천억원 이상의 비트코인 ETF를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미국의 초대형 기관하고 정부기관까지 암호화폐에 투자하기 시작한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블랙록은 미국의 연기금하고 국부펀드도 비트코인 ETF에 투자할 것이라면서 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 투자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고 블랙록의 회장이자 CEO인 레리 핑크는 인터뷰 자리에서 직접 비트코인 ETF의 성과가 놀랍다면서 비트코인의 전망을 낙관적으로 본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죠 심지어 비트코인 ETF 운용사인 비트와이즈의 최고 투자 책임자 매트워건은 지금까지 기관 세력이 공개한 비트코인 ETF 투자 물량이 계약금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앞으로 훨씬 많은 자본이 비트코인 ETF에 유입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매트워건은 자산운용사들이 투자 상품에 대해서 모든 평가를 끝내는데 최소 6개월은 걸리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자산을 할당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여기서 비트코인 ETF는 1월에 출시되었으니 매트워건의 전망대로라면 바로 이번 달부터 연말까지 비트코인 ETF에 거대한 기관 자본이 몰릴 수도 있을 텐데요 주요 비트코인 ETF 운용사이자 미국의 대형 투자사인 아크인베스트의 CEO 캐시우드는 비트코인 ETF를 통해서 전 세계 기관이 운용 자산의 5%만 비트코인에 투자해도 비트코인이 수학적으로 지금의 60배가 넘는 51억원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측했으며 암호화폐 억만장자이자 알트코인 예측의 신으로도 불리는 암호화폐 투자사 마일스트롬의 설립자 아서 헤이즈는 ETF 덕분에 비트코인 투자가 대중화될 것이라면서 비트코인이 이번 강세 주기에 13억원까지 오를 수 있다고 발언했죠 이처럼 다양한 전망과 자료를 바탕으로 비트코인 ETF의 상승효과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지금의 하락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폭발적인 강세랠리가 시작되리라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알트코인의 강세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되는 이더리움 ETF의 출시 승인도 여러 전문가들이 이번 달 내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며 ETF 심사를 담당한 SEC의 의장인 게리 겐슬러도 이번 여름 중에 이더리움 ETF의 출시를 승인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언급했으니 이더리움 ETF 출시와 함께 알트코인의 강력한 상승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죠 이처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를 통해 전반적인 코인 시장이 강세를 보여주리라 기대되는 상황에서 앞서 등장한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인 블랙록하고 접점을 지닌 특별한 코인 메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로 실물 자산 토큰 RWA인데요 RWA는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을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토큰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고 블랙록이 얼마 전인 3월에 이더리움 기반의 자산 토큰화 펀드인 비드를 출시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RWA 관련 코인들이 강세를 보여주기 시작했죠 그 중에서도 미국의 국채를 기반으로 하는 토큰 거래를 지원하고 있으며 블랙록을 자산운용 파트너로 삼은 온도파이낸스가 주목받았는데요 블랙록이 RWA 펀드를 출시했다는 소식이 공유되고 나서 온도파이낸스의 가격은 일주일 만에 150% 급등하게 되었으며 지난달 14일에는 우리나라의 최대 코인 거래소인 업비트가 온도파이낸스를 원화 상장한다고 알리면서 코인 가격이 급등하기도 했죠 뿐만 아니라 중동에서 RWA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만트라는 이전부터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가 블랙록의 자산 토큰화 펀드 소식이 공유된 이후로 더 크게 올라서 저점 대비 6000%에 달하는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만약 치킨 한 마리 시킬 돈만으로 만트라를 저점에서 매수해두었더라면 최근 고점에서 120만원 가까운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었다는 의미죠 그리고 최근에는 중동의 대형 부동산 업체인 M.A.G. 그룹과 만트라가 협력하여 7천억 원에 가까운 자산을 토큰화한다고 알려진 데다 지난달 초에는 중동 최초의 디지털 은행인 잔드뱅크와 만트라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RWA 분야에 있어 만트라의 위상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것하고 대규모의 중동 자본이 RWA 분야에 유입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RWA 메타의 강세를 불러온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은 작년 초부터 자산 토큰화가 시장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다면서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고 비트코인 ETF가 출시된 1월에는 암호화폐 ETF가 금융자산 토큰화의 시작이라면서 RWA를 더 강조하는 듯한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대형기관들도 RWA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요 세계 최대의 은행인 JP모건은 자체 개발한 블록체인인 오닉스를 통해 자산 토큰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작년 11월에는 우리나라의 최대 코인 거래소인 업비트에 원화 상장된 메이저 알트코인 아발란체가 JP모건이 진행하는 자산 토큰화 사업에 채택되어 단기간에 가격이 120% 오른 적이 있었죠 또한 글로벌 초대형 금융기관인 골드만삭스도 이전부터 RWA 사업에 주목하고 있었으며 이미 자체적으로 자산 토큰화 플랫폼을 출시하여 홍콩에서 채권을 판매할 때 결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언급했습니다 이처럼 여러 기관에서 RWA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인지 RWA 시장에 대한 전망도 상당히 밝은데요 세계 3대 컨설팅 기업 중 하나인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는 RWA 시장이 앞으로 이경원 규모까지 성장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제시하면서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았고 얼마 전에는 대형 글로벌 은행인 스탠다드 차타드가 RWA 시장이 사경원 규모까지 성장할 여지가 있다는 파격적인 전망을 제시하여 투자자의 시선을 사로잡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RWA 메타의 잠재력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죠 더해서 블랙록이 RWA 펀드를 출시하고 RWA 코인들이 강세를 보여주기 시작한 뒤로 우리나라의 대표 코인 거래소인 업비트가 RWA 관련 코인을 계속 상장하여 단기 급등을 부르고 있었는데요 지난달 14일에는 앞서 등장한 온도파이낸스가 업비트에 원화 상장되어 가격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온도파이낸스와 협력하여 자체 생태계에 미국채 기반의 토큰인 USDY를 지원하기 시작한 멘틀도 블랙록이 RWA 펀드인 비드를 출시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3월 27일에 업비트가 원화 상장 소식을 알리자마자 40% 폭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RWA 파트너십을 체결한 제타체인하고 바운스토큰 역시 업비트에 상장되어 급등했는데요 제타체인은 5월 3일에 업비트가 원화 상장 공지를 올리자마자 가격이 50% 올랐으며 얼마 뒤인 5월 29일에 바운스토큰도 업비트 원화 마켓에 상장되어 가격이 100% 폭등하게 되었죠 특히 앞서 등장한 코인들 중에는 업비트 상장으로 급등하기 전에 도지파 채널에 올라오는 영상에서 핵심 코인으로 등장한 사례도 있는데요 4월 14일에 업로드된 영상을 보면 제타체인하고 바운스토큰이 RWA 관련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내용과 함께 제타체인이 업비트에 상장되어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도 등장하죠 그리고 바로 다음 달인 5월에 제타체인은 업비트에 상장되어 영상이 공유된 시점으로부터 60%의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바운스토큰도 영상이 업로드된 시점부터 업비트 상장 이슈로 급등한 때까지 가격이 100% 넘게 올랐습니다 이어서 4월 24일 영상에서는 온도파이낸스가 주인공으로 등장했는데요 당시 영상에서도 온도파이낸스가 여러 근거를 바탕으로 업비트에 상장되어 급등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영상이 올라간 시점부터 온도파이낸스는 고점까지 80% 오른 것은 물론 업비트에도 상장되어 정말로 단기 급등하게 되었죠 결국 도지파 채널에 업로드되는 영상을 집중해서 시청하신 다음 앞에 3가지 코인들을 주목하고 계시던 분이라면 업비트 상장 이슈로 최대 100%의 수익을 달성할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RWA 코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기관에 진출하고 암호화폐 ETF를 통한 전반적인 코인 시장의 강세가 겹치면서 향후에 더 큰 상승을 보여주리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만약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중요성을 강조하고 급등을 불러온 분야인 RWA 메타에 속하면서 비트코인하고도 접점을 지닌 코인이 있다면 비트코인과 RWA 메타의 영향을 동시에 받을 수 있을 테니 향후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면서 전반적인 코인 시장을 주도하는 위치에 오를 가능성이 있을 텐데요 마침 이 코인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트코인하고 연관되었으면서 RWA 메타에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매수세가 몰리면서 강세를 경험하리라 기대해 볼 수 있다 보니 여러분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관련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해당 코인은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하는 프로젝트로 비트코인을 보완하고 확장한다는 목표를 지니고 있으며 최근에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하는 자산 토크나 사업을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비트코인하고 접점을 지닌 동시에 RWA 사업에도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코인은 세계 최고의 축구선수 중 한 명인 리오넬 메시와 파트너십을 체결한 자산 토크나 플랫폼하고도 협력하여 RWA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코인이 RWA 시장에 주요 코인으로 조명되면서 매수세가 몰려 가격이 급등하리라 예상할 수 있죠 게다가 이 코인이 최근에 출시한 기능을 이용하면 비트코인을 스테이킹하여 수익을 벌 수 있다고 하며 암호화폐 업계의 대형 기관이 벌써 해당 코인을 통해 1300억 원 넘는 비트코인을 스테이킹했다는 기사도 나오면서 투자자의 주목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비트코인은 원래 스테이킹이 불가능하여 비트코인 홀더들이 보유하는 것만으로는 추가적인 수입을 벌어들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이번 영상의 핵심인 이 코인처럼 비트코인을 예치하여 이자를 제공하는 스테이킹 프로젝트가 등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세계 최대의 코인 거래소인 바이낸스를 포함하여 수많은 기관으로부터 1300억 원 이상의 투자를 받은 비트코인 스테이킹 프로토콜 바빌론이 화제로 떠오른 적이 있었죠 또한 바이낸스의 투자를 받고 신규 상장 코인 이벤트인 메가드롭까지 진행했던 바운스비트도 있는데요 이는 바이낸스가 바운스비트의 잠재력을 인정하고 높게 평가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운스비트는 출시되자마자 130억 원의 예치 자산을 달성한 뒤로 최근 1조 3천억 원까지 커져 공개된 시점으로부터 단기간에 100배의 규모로 성장할 만큼 인기를 끌고 있죠 뿐만 아니라 이번 주 화요일에도 비트코인 스테이킹 관련 프로젝트인 롬바드가 여러 대형 투자사로부터 220억 원이라는 거금을 투자받으면서 기관 세력이 비트코인 스테이킹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는 그만큼 비트코인 스테이킹에 대한 투자 수요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비트코인 스테이킹을 지원하는 이 코인에도 상당한 자본이 몰리면서 강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해서 이 코인은 우리나라 대형 코인 거래소에 최근 상장되기도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 전부터 업비트가 rwa 메타하고 연관된 코인들을 연속으로 상장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이 코인도 업비트 상장을 통해 단기 급등을 보여주리라 기대해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지금 영상을 시청 중인 분들은 이 코인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실 테니 지체 없이 바로 해당 코인의 정체를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도지파 채널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에게 감사의 의미를 담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이 주시는 관심을 토대로 매일 코인 시장을 움직이는 중요한 소식하고 정보를 찾아서 영상을 만들고 채널을 운영하는 중인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이 코인 시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영상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 도지파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해서 본 영상은 투자를 권유하는 영상이 아니며 말씀드리는 내용은 모두 개인적인 생각이니 참고만 해주세요 또한 모든 투자는 여러분의 판단이고 그로 인한 책임도 마찬가지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부분도 알고 계셔야겠죠 그리고 코인 투자는 손실에 대한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절대 권장하거나 추천해 드리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의 추세 반전이 예상되는 지금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실물 자산 토큰 RWA 메타에 연관된 비트코인 기반 코인인데다 현재 수많은 기관이 관심을 두고 있는 비트코인 스테이킹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코인 거래소인 업비트에도 상장되어 급등할 가능성이 있는 이번 영상의 주인공은 바로 코어 코인인데요 코어는 비트코인 기반 프로젝트이며 비트코인을 보완하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지원한다는 목표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바로 어제 암호화폐 스타트업인 해밀턴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비트코인 기반의 토큰화된 미국체인 HUST를 출시했으며 이를 주도한 코인으로는 업비트에 원화 상장된 비트코인 레이어2의 대표인 스텍스와 함께 코어도 포함된다고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코어가 비트코인과 RWA라는 키워드를 동시에 지니게 되었으며 비트코인과 RWA 코인들이 강세를 보여줄 때 코어에도 매수세가 몰리면서 코인 가격이 상승하리라 예상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코어는 자산 토크나 플랫폼인 플래닛과 RWA 관련 파트너십을 체결한 상태였는데요 여기서 플래닛은 얼마 전에 세계 최고의 축구선수로 유명한 리온의 메시하고 협력하여 실물자산 토큰을 발행하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죠 이는 플래닛과 RWA 분야에서 협력 중인 코어에 대한 인지도하고 투자 수요가 늘어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더해서 코어는 얼마 전에 비트코인 스테이킹을 지원한다고 발표하기도 했으며 이후에 디파이 테크놀로지라는 대형 암호화폐 업체가 1300억 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코어체인에 스테이킹했다고 알려져 주목받기도 했는데요 비트코인은 기본적으로 스테이킹이 불가능해서 그동안 비트코인 홀더들은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는 추가 수익을 볼 수 없었지만 코어처럼 얼마 전부터 비트코인 스테이킹을 구현하려는 프로젝트가 많이 나오면서 비트코인 투자자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었죠 그 중에서도 세계 최대의 코인 거래소인 바이낸스를 포함하여 수많은 기관이 투자에 참여하면서 13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유치한 비트코인 스테이킹 프로토콜인 바빌론이라든지 바이낸스의 투자를 받고 신규 상장 코인 이벤트인 메가드롭도 진행한 바운스비트 같은 경우는 출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치 자산 규모가 100배 성장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 스테이킹하고 관련된 프로젝트인 롬바드도 이번 주 화요일에 여러 기관으로부터 220억 원이라는 투자를 받게 되었는데요 기관들이 비트코인 스테이킹 프로젝트에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이유는 비트코인 스테이킹이 대중화되었을 때 이를 이용할 것으로 기대되는 대상이 현물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초대형 기관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죠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17조원 규모로 매집한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처럼 비트코인을 직접 매수하는 대형 고래라든지 세계 1위의 자산운용사이자 최대 규모의 비트코인 ETF를 운영하고 있는 블랙록처럼 비트코인 현물을 보유해야 하는 비트코인 ETF 운용사도 있고 비트코인 채굴 기업도 추가 수입을 위해서 비트코인 스테이킹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비트코인 스테이킹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덕분인지 코어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으며 코어 코인에 대한 투자 수요도 증가하면서 가격 상승을 도울 수 있겠죠 더해서 코어는 바로 지난주 월요일자로 우리나라의 대형 코인 거래소인 빗썸에 원화 상장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마침 업비트가 최근 들어 RWA 관련 코인을 연속 상장하고 있었으니 한국 시장에 진출한 RWA 관련 코인인 코어가 업비트 상장을 통해 단기 급등할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현재 코어는 코인베이스, 비트겟, 우리나라의 빗썸을 포함한 여러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더해서 도지파 영상에 나오는 코인들을 어떻게 매수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은 메시가 공식 파트너인 대형 글로벌 거래소 비트겟에 영상에서 등장하는 코인들이 대부분 상장되어 있으니 비트겟에서 수수료 50% 할인과 에어드랍, 증정금 등등 최대 혜택을 받으며 도지파 영상에 등장하는 코인들을 간단하게 바로 매수하는 법을 알고 싶으신 분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트겟 거래소에서 도지파 7월 개인 수익률 대회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요 대회 상금은 1등이 천만원이며 2등부터 5등까지는 백만원이고 대회에 참여하는 방법은 도지파 비트겟 가입 링크를 통해서 비트겟 거래소에 가입하시면 자동으로 참가되니 관심 있는 분께서는 영상 아래에 있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독일 정부의 비트코인 매도나 마운트곡스의 비트코인 상환처럼 코인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식이 나오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영상 초반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 ETF를 통한 비트코인 투자 수요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며 일부 기관하고 언론은 이번 하락을 기회로 오히려 기관 세력이 저렴한 가격에 비트코인을 매수하려고 몰릴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한 데다 알트코인의 호재라고 할 수 있는 이더리움 ETF의 출시 승인 시기도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암호화폐 ETF를 뒷받침하며 강세를 전망하는 기관이 바로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을 포함한 수천조원 규모의 금융기관이라는 점에서 전체 코인 시장의 장기적인 상승을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기에 앞으로 어떤 메타와 코인이 주목받을 수 있을지 관련 정보를 찾아보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결국 나중에 가장 좋은 결과를 얻는 경우가 많다 보니 여러분께서 중요한 코인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시장에 주목을 받을 잠재력을 지닌 여러 코인하고 메타에 대한 소식을 이렇게 영상으로 제작해서 전해드리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제가 앞으로도 코인 시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좋은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 집중할 수 있도록 영상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도지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